뭐해? 괜찮아. 어이. 환상하시죠? 엄마가 밥 드신 거야, 아버지? 아, 정말. 감사합니다. 엄마가 아버지 먼저 드리래. 네, 당연하죠. 엄마, 저 가면 돼. 저 가면 돼. 아버지, 또 뭐가 질러 가죠? 아버지, 빨리 오셔. 빨리. 아, 뭐 하세요, 아버님. 아, 이거. 정성 있게 해. 엄마, 판독장. 엄마, 아저씨? 네, 빨리. 밥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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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? 야, 아버지, 나이 좋네. 아이고, 어머니, 감사합니다. 그 노란 손수건. 멋진 걸 환영한 거다. 아, 예. 아, 예. 오늘, 생순이셔. 누가? 죽었냐? 어, 그래? 아, 그래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진짜? 아, 그래? 아, 진짜? 진짜, 왜 얘기를 안 했지? 오늘 또 좋은 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. 아, 오빠, 오늘에다 다 식었다. 아. 언제든지 아프다. 어, 이것도. 네, 진짜. 네, 아프다. 아, 어머니. 아, 너, 안 돼? 아니, 너, 안 되나? 언니, 근데 왜 기억났어. 왜 기억났어? 왜 기억났어? 왜 기억났어? 아하하하. 아하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왜, 왜 몰라. 왜, decía, 왜 기억났어? 이거 좀 넘어 주세요. 그리고 끊은 거를 제가 그냥 꺼버리면 뭔가 이상하니까 이 앞에서 그냥 이러고 이따가 꺼진 것처럼 안기자라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 나오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아니, 알아. 남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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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동시키 중인데 아니, 말이 안 되는 게 26일 날 선고 알았어, 화요일 날 아니,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선고는데 화요일 날 어떻게 추가 촬영을 해요, 이거를? 진짜요? 진짜요? 또 하루 더 빼야 될 수도 있어요? 이틀 빼야 돼, 이틀 하루가 안 되는 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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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세진아님이 보셔서 촬영을 했잖아요. 네. 저희가 좀 실수를 해서 찾아야죠, 어떡해. 아니, 그나저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케줄이 아니라 테이크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로 해 놨습니다. 다시, 다시 실험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. 아니, 그게 나도 하고 싶은데 원래 있던 스케줄을 어떻게 갑자기 지금 바로 내일 스케줄인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잖아. 아니, 잘 안 돼. 이거 촬영팀이 안 된다면 뭐예요? 촬영팀이 안 돼. 이 날은 촬영팀이 안 되고 이 날은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이 선건데 선벌을 다 그러니까 약간 추가적인 건 추가적인 건데 추가적인 건데 그러면 어른들한테 저기 어, 귀여운 일본도 얘기 못하지 이제 벌써 투표를 하는 건 그거를 이제 가상으로 하자는 건데 솔직히 그거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. 죄송한데요. 이건 촬영팀이 잘못하신 거잖아요. 그것도 내일은 내일 일정이 있잖아요. 그거를 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고 저 내일 3시까지 한번 봐야 돼요. 그냥 날려야 돼요. 근데 저 아니, 뭐 이게 장난다리 아, 저 3시 말까지 지금 어떻게 다시 아니, 됐어야 돼. 저한테 저, 저 오빠 오빠가 의아 알고 빨리 진짜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공설아. 예? 그럼 임완기 친구 하여길래 안 쳤대? 오빠 근데 좀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죠? 선생님도 계신데 엄마가 다시 아빠 아니, 얘기하자고 다 스케줄이 있는 거 내가 그냥 혼자 그렇게 파낸 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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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여길래 야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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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여길래 야, 하여길래 야, 하여길래 야, 하여길래 아니, 아니, 죄송해요. 근데, 야, 진짜 아, 몰라요. 근데 진짜 국방부를 구해야 되니까 아니, 아니 야, 뭐? 야, 그런 국방부를 아니네. 아, 잠깐만. 너 지금 카메라 안 들고 있죠?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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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